이제 경선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을 이번 경선 기간 동안 만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현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같이 느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갈 그 치열한 노력을 제대로 해왔는가 하는 반성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현실을 이해하고 국가가 나갈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사람, 국민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입니다. 역시 일본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넉 달이 지났습니다. 불의와 위선의 정권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고자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길이오, 또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동지들의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정권은 저 하나 주저앉히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만 정치 공작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끄떡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의와 위선의 정권 반드시 교체하고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1대1 자유토론입니다. 후보에게는 1인당 2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총 40분의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한 회 발언에 불량 제약도 없고 또 주제에 대한 제약도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더 준비됐음을 보여주시고 또 더 대통령다움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만 두 후보 간 발언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 제가 적절히 개입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순서에 따라 1대1 자유토론 원희룡 후보의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뜨거운 여름에 인생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정치 중에서도 어려운 선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거를 지금까지 넉 달 동안 달려오신 거죠. 아마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크게 담은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인생을 걸고 정치를 하면서 본인만이 느끼는 가장 큰 소외 어떤 것인가요? 뭐 코로나도 있고 이 정부의 이념에 갇힌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일단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헌법 책에서 보는, 봐왔던 민주주의와 또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직접 접하고 뵈면서 느낀 민주주의가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는 곳마다 열렬히 지지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셨지만 아, 이게 잘못하면 이것이 분노로 바뀌었을 때 정말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도 많은 국민들과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공통의 지적을 받고 참 반성을 많이 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이런 것처럼 한마디로 귀에 꽂히고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표 비전이 뚜렷이 안 보인다. 우리가 지금 경선을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이런 생각에 참 반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귀에 꽂히는 국민들이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비전 또는 대표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정과 자유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도약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고질적이고 계속 지속적인 이런 저성장에 늪해서 빚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약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국가 주도의 산업 발전과 개발을 통해서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가 민간 주도로 이런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 후보님께서도 얼토당토안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진행하면서 나누도록 하죠. 저는 똑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저의 비전을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 한마디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고 또 저희 팀들과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비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꿈을 포기해야 되는 이 현실 그 아픔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과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 의식에서 출발해서 저는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 개인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국가가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국가 찬스이죠. 그래서 앞으로 원희룡의 비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찬스다. 이렇게 우리 다른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반반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서울에 집도 없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따라서 미래의 인생 개혁에 대해서도 절망 그리고 사회에 대한 원망을 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을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고민 끝에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담아서 저는 반반주택 공약도 내놓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후보들처럼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5년 뒤, 10년 뒤에 집을 마련해서 원하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싼 값으로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무주택자들이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는 지역 살아야 되는 적정한 주거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친가에서나 친정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2분의 1 공동 투자를 국가에서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국가 찬스라는 비전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국민들의 어떤 국가에 대한 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원 후보님의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이 공정국가와 상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게 주냐 물론 국가가 직접 도와줘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주택 문제도 공공개발을 통해서 정부가 땅을 수용하고 집을 공급하는 것은 그거는 좀 예외로 하고 민간 주도로 주제를 풀어서 많은 주택이 공급되게 하는 그런 것을 저는 강조를 해봤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고질적인 저성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따라서 어떠한 산출물이 나오고 그게 늘어가는 것이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노동과 자본이 결국은 인적 자본, 기술 이런 거에 의해서 산출물이 나오는데 그 근본에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 트러스트라는 사회적 자본 그리고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성장의 어떤 기초를 닦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린 공정과 상식이 법혹인 사람은 무조건 처벌되어야 된다는 그런 협의가 아니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 후보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국민의 삶과 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잣대로서의 의미는 너무나 좁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결국은 우리 국민의 삶의 하나의 공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공통의 잣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과 무거운 짐 이것을 국가가 함께 들어주고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죠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업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고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삶의 현장 그리고 삶의 문제를 더 담아내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정과 상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사건처럼 이런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이걸 제대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이거는 그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원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가 나서서 주택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것도 다양한 국민들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살고 또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민간에서 시장을 통해서 원활하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런 튼튼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을 해놓고 민간과 시장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재정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게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구성원 간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에 대한 신뢰죠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고 나한테 적용되는 부담을 지우는 것들도 이게 공평할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가 기본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범죄와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와 잘못을 저지를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적 신뢰와 법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국가 찬스와 반반주택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는 게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불나방이니 일들끼리의 전쟁, 전세 권리금 폭등을 일으키는 이재명다운 그러한 망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특히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집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계층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점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좀 더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저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반반주택은 지금 1년에 보금자리론이 21조가 나갑니다 이런 규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당장 조달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그리고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대통령 취임하면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급한 내 집 마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저는 개인이든 국가든 돈은 모이면 힘이 되고요 이거를 푼돈으로 쪼개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게 뭐 기본소득에 대한 그렇죠 목돈으로 만들어서 이게 생산적인 힘을 가지게 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쓰일 때랑 목돈을 푼돈으로 쪼개서 이것을 당장의 욕구에 써버릴 때랑 똑같은 돈인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에 대한 기본소득적인 접근도 그렇고 국가 재정에 대해서도 참 보니까 지금 정부나 소위 운동권에서 제대로 경제활동 안 해보고 시장경제 안 해보고 세금 제대로 안 내본 이 사람들은 목돈을 푼돈으로 만드는 놀라운 재주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목돈을 푼돈으로 만들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이 아니라 그 목적은 표를 사는 거겠죠 이재명이 거기에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요 저는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그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 찬스를 가지고 국민들이 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우리 시장경제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저의 비전과 정책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 후보님 생각하고 제 생각 오늘은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토론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저희가 좀 담론을 얘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 후보님께서는 시장경제가 다루지 못하는 소위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시장경제에 부족한 부분들을 국가 찬스로 이제 그거를 보충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장에 의해서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분배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어떤 세제라든지 복지라는 것으로 해서 그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시장 기능에 의한 분배가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전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에 대한 정책을 가짐에 있어서 자유는 주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는 주되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관리를 해서 사후적으로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가 복지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의 공정한 배분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저희가 복지수급 체계로서 지원할 만한 부분이 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분들한테 두툼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중점을 좀 그런 쪽에 두고 있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장 경쟁이라는 것은 건강한 경쟁의 긴장이 있어야 활력이 있고 생산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신 여기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가 독점과 독식으로 가는 것은 늘 이것을 시장을 경쟁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거는 잡아줘야 되고요 대신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려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경쟁 자체가 안고 있는 숙명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파하는 것도 시장 내에서 또 생산 과정 내에서의 1차 분배 이게 공정하게 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기에서 못한 부분들은 재분배 또는 2차 분배가 되어야 되죠 혁신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고요 시장 경쟁에는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변두리로 밀려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국가가 이러한 지원을 안 해주면 그 국가는 품격을 못 갖추고요 국가는 국민을 단순히 각자 도생의 개미지옥으로 밀어넣어서 여기에서 세금만 받고 강자들의 이익을 그냥 법으로 누르는 일방적인 질수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시장 경제의 건강한 활력은 살아나고 좋은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도 그 시장 내에서 생산 노동 이 내에서 분배가 공정하고 나아가서는 혁신의 그늘 그리고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변두리의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급적 높일수록 좋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보듬는 자세가 국가 지도자의 저는 가장 필수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럼요 다만 저는 이제 우리가 복지를 원함에 있어서도 일단 일자리가 가장 훌륭한 최고의 복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또 시장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분들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게 해주면서 또 이제 더 이상 내가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노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국가가 챙기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 또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으로써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성장을 통해서 얻는 이득 또 거기서 복지 재원이 충분히 나오고 또 복지의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는 어느 한쪽에 쏠려서가 아니라 이 두 개를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생산과 복지가 어떻게 함께 가느냐 당연히 생산 과정 내에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공정한 분배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되어야 전체가 우리 경제 시위의 대국에서 더 올라갈 수는겠죠 그런데 이 노동 시장에는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육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그리고 평생의 커리어 자기가 자기 앞가름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자아신련할 수 있는 그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창직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요 또 노동 시장은 앞으로 가문 갈수록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실업과 취업을 드나드는 이 과정에서의 안전판 그리고 노동 시장이 있을 때에도 일과 가정을 병립시키고 이건 뭐 여성들의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의 문제가 되겠고 또 이 안에서는 기술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 한 번 취직하면 거기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노동 시장 내에서의 역량 강화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이 노동 시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 노인들의 절대 빈곤과 절대 고독이라는 그러면서도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노동 시장 내부의 문제와 진입하는 과정 그 다음 취업과 실업에서의 안전판 그리고 은퇴 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생산과 복지를 따로 놓고 보던 그동안의 어떤 국가 주도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또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 과정 바깥에서 일방적으로 시회를 베푸는 이런 복지의 관념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얘기하신 생산과 복지를 함께 봐야 되고 그 바탕에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신뢰 이걸 높여야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어지는 거니까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이 과정에서도 특히 여성 이것은 앞으로 인구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발전에도 소위 어머니의 헌신과 시생이 우리 발전에 많은 힘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그런 자립과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상하고 지금의 우리 여성들의 어떤 자아실현 문제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가장 지금 아파하는 문제는 우선 안전 아주 기초적인 공간의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저는 단절의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의 위험 물론 남성들도 군대로 인한 커리어의 단절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력 단절의 두려움을 결국 출산과 육아하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운명적으로 인생적으로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보육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히 책임을 져줘야 되고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쓰고 또 육아휴직을 지금처럼 대기업과 공공기업 외에는 눈치를 보고 말도 못 꺼내는 이런 부분들을 시급히 개선해 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노인, 장애인 또 앞으로 위기에 처할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 저는 여성의 삶이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되고 기회가 단절되는 것을 방치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헌법에 있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모든 인간의 자유를 확장시키고 삶의 기회를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국가 찬스라는 저의 기본 철학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후보님께서는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과 남성의 공동 육아 부담이 있잖아요 독박, 육안이 아니면 눈치 보게 하는 이런 육아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관을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번에 공약을 제가 발표한 것 중에 부부 각각 1년 6개월씩의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실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결국은 이 대체 인력을 어떤 풀을 만들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요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건 투자고 이게 없으면 국가가 소멸돼간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적응할 때 사춘기 때 또는 친구들로부터 학폭이라든지 따돌림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또 인생에 아이들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부모들이 일중독과 워커홀릭으로 빼앗겨서 아이들이 있어야 될 때 부모가 옆에 못 있어줘서 인생에 크게 부모로서는 후회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연결과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녀 돌봄이라는 그런 범위로 육아휴직 개념을 넓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우리 원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장을 공정하게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시장 자체에서도 시장 기능에 의해서도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거기서 미진한 부분은 또 우리 원 후보님 말씀대로 국가가 적극 나서서 그거를 또 교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가 국민들이 많이 외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나 사회의 문제를 정치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치가 오히려 진영 논리에 갇혀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방서에서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서에 불이 난 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입문하기 전에도 저는 밖에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러면 정치를 바꿔야 된다 정치 혁신 우리 원 후보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치 혁신이라는 게 뭐고 그 방향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대화를 이어가야 되니까 정치는 결국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삼기는 그리고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실현해내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절레절레 혀를 내두르는 게 질려버리는 게 뭐냐면요 편가르기 갈라치기거든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는 이런 편가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 이런 걸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소통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잘 합의되고 잘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저는 규칙과 소통의 과정을 내세우기만 하면 지금 대통령처럼 공감만 하고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냥 법치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처럼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일방적인 법 집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늘 호떡론을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갈등의 바탕에는 이해관계가 깔려 있거든요 오빠와 여동생이 호떡을 나눠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오빠와 여동생이 호떡을 나눠먹기 위해서는 자를 수 있는 권한을 오빠에게 주고 그 자른 결과를 가지고 여동생이 선택하게 하면 싸움이 가장 최소화되고 결국은 둘이 합의되는 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자본, 신뢰관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갈등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정치가 상대편은 악이고 그리고 나는 권력을 잡으면 법으로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이 호떡을 오빠와 여동생이 나누게끔 하는 이러한 지혜를 저는 국가 지도자가 모든 부자에 이것을 바탕에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상당히 원론적이나 철학적으로 타당한 말씀이신데 우리 한국 정치의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럼 혁신의 방향이 뭐냐라고 하면 정치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이 그걸 기다리는데 지금 한국 정치가 국민들의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떤 논리나 이론을 내세울 때에도 그게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또 과학도 어디서 나온 이론을 가지고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현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국민의 생활과 현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바로 실사구시나 실용주의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의 미덕은 현장에 있고 실용주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공감과 합의를 갖는다면 그런 낡은 이념 또 어떤 방향성과 철학만 가지고 어떤 사안을 놓고 논쟁하는 것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핵심을 다 벗어난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을 귀히 여기고 이런 거 다 좋은 문제인데 당연히 정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민주정당의 중심에는 당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결국은 문제가 일어난 현장 중심으로 정치가 방향을 잡아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받고 또 불필요한 논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현대정치 우리 한국정치도 다 정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정당 정치에서 또 정당의 운영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게 정당 내부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정치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당 어떤 민주화 그리고 국민들이 각자 정당을 택해서도 정당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양당제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자를 대표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정당이라는 게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게 핵의 무늬가 딱 장악이 되질 않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어느 분이면 보십니까? 정당은 여러 가지 국민의 의사를 모으고 대변하고 이것을 공직선거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잘 모으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천권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다 정당이 온갖 난리가 나는 걸 보면 그 밑에는 전부 공천을 둘러싼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의 노예가 되는 이런 지방자치의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정당 공천 배제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우리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딱 정답을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정당이라는 게 그야말로 정치를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도 발탁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을 잘 키워내는 정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배웠다기보다 정치권 밖에 있으면서도 쭉 생각해왔던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청년 인재 또는 정치에서 인물을 육성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문제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정말 반갑고 정치에 들어오신 지 몇 달 안 되셨는데 지금 뭐 아주 오래된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적인 저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청년들이 꿈을 꾸기를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더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미래에 다가오는 디지털 세상이라든지 우리 지금 맞벌이 1인 가구 절대 고립의 이런 사회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연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치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과 미래의 자기 주도적인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 청년 정책이겠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가지게 할 것인가 라는 것과 청년들의 참여 여기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의 참여를 저는 청년들이 다른 직업보다 정치라는 직업을 좀 많이 택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한 청년들이 있으면 정치를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고 좀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청년 문제 아닌 어떤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이 정책도 좀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기성세대의 눈만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라보게 한다면 거기서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현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다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가 집권을 하게 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을 뜻 있는 청년들이 가급적 지방의회든 도의회든 조그만한 곳에 단체장이든 이런 데 많이 도전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정치 분야에 있어서 우리 청년 인재들을 좀 많이 키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단순히 돈이라는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청년들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상 그리고 연금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담 원자력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미래 세대한테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청년 청와대 청년 정부 이것을 저는 제도화해서 청년들이 진정한 대표성을 가진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공론을 늘 일상적으로 조직하면서 이것이 국정에 구속력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그 통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 청와대 청년 정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큰 이런 아젠다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가지고 그냥 집행을 하다 보면 그 국가 부채라는 것이 어떤 정당의 후보는 그거 부채라고 하는 것은 돈 뽑으면 바로 그게 또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것을 정말 중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본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우량 자산이 되는 거고 그냥 바로 써버리게 되면 그냥 돈이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 부채로 남는 건데 그 부채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된다 그게 가계 부채는 몰라도 국가 부채는 오로지 수치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국가의 정책 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정지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래 세대에게 설명을 하고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 시간 10초 나왔습니다 한번 쓰시죠 마무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돈을 쪼개서 푼 돈으로 써버리는 정책 미래 세대의 몫을 뺏어오는 정책 우리가 정권교체를 통해서 중단시키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죠 알겠습니다 40분 동안의 자유토론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선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처럼 차분하게 토론이 이어지고 또 정치 대선 후보들이 철학과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40분의 시간을 모두 이렇게 사용하셨고요 이제 두 후보께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원희룡 후보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도자는 홀로 또는 주변 세력 자체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담아내고 그것과 교감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안목으로 길을 열어내는 그런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뽑아야 될 지도자는 뜨거운 국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큰 포용력 그리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뛰어난 안목과 길을 헤쳐나갈 용기 과연 누가 그런 것을 가졌습니까 저 원희룡이 바탕에서부터 많이 다져왔습니다 원을 찍으면 원희룡이 되고요 원희룡이 시대의 파플리스트 이재명을 반드시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부패 척결의 적임자 또 공정과 상식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적임자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부패의 몸통 공정과 상식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을 뭉개는 사람을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대통령을 뽑아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그 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패를 방관하고 부패와 타협을 하는 나라에서는 성장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물며 부패의 몸통이 이끄는 나라는 국민들께서 상상하기도 끔찍하십니다 저 윤석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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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